빅토리아 폭포에서 아프리카를 깨우는 혼의 울림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아프리카 종족들에게선 자유로운 몸짓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을까요? 고단한 삶 속에서도 희망과 행복을 건져올리는 사람들. 오늘은 잔비아의 통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고자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여행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우리의 마음, 욕심을 덜어내는 소박한 여정입니다. 오늘은 잔비아 여행의 두 번째 여정. 수도 루사카에서 남쪽으로 달려 풍가인들의 문화유산이 살아있는 도시 초마로 갑니다. 잔비아 남부 한적한 작은 도시 초마 초마는 수도 루사카에서 옛 수도인 리빙스턴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오늘은 또 어떤 추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초마신에 있는 한 호텔 앞에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똑같은 복장을 한 아가씨들이 눈에 띄는데요. 입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검문이라도 하는 걸까요? 양해를 구하고 무슨 일인가 잠시 지켜보니 정말 깐깐하게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신부 얼굴이네요. 신부 얼굴이네요. 그때 요란한 경적소리를 내며 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초대장에 찍혀있던 사진 속 신부가 차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신부는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진 아무와도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데요. 오직 대모와만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금 잠비아의 결혼 풍습인 키친파티 중이라는데요. 이 키친파티는 결혼식 20일 전쯤에 하는 행사라는군요. 사실 이 파티는 전적으로 여자들만의 파티라는데 특별히 허락을 받고 저도 파티를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묵묵히 신부 곁을 지킵니다. 신부 엄마도 사이가 오기 전까지 말을 아껴야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신부는 저의 존재를 당연히 알렸겠죠. 키친파티는 우리나라의 한문화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독특한 점은 신부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주방에 관련된 물건들을 하나씩 선물로 가져와야 하는데 신부가 가지고 싶은 주방용품, 원하는 색상, 그리고 원하지 않는 물품까지 자세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키친파티. 잠비아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대모의 근사한 오프닝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식이 거행됩니다. 아름다운 이불을 맞이할 잘생긴 아담, 신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부가 진짜 자신의 여자인지 확인도 하고 또 신부 수업을 시켜줄 대모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자리라는군요. 대모가 만족할 때까지 돈을 내야 한다는군요. 그렇게 옥신각신, 얼마간의 유쾌한 신랑이 끝에 마침내 호랑이 같은 대모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오매불망 기라리던 신부 곁으로 다가가는 신랑. 드디어 만인 앞에 신부 얼굴이 공개되기 직전입니다. 만세라도 부르라는 뜻이겠죠. 이토록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는데 어디 만세가 아깝겠습니까. 이 순간 부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막 새 출발의 걸음을 떼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다소곳한 신부의 걸음걸이가 조금 어색한가요. 이것은 부모님과 하객들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의 표시라는군요. 신랑이 애써준 친구들과 인사를 하는 동안 안에서는 춤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대모가 갑자기 바닥으로 뒹굴기 시작하네요. 대체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이제 신부에게 선물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선물들을 가져왔을까요. 자꾸 신부에게 선물을 올받아내면. 우리도 사무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치나가